이쁜건님, 보호박님, 저요 예전에 가입할 때 알파프로스 있는데 약 먹는 거 고지를 못했는데 보장 못 받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 먹는 게 어떤 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보험금 청구할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만한테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가입로부터 3년 아니면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거나 아니면 보험금 청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2년만 지나면 보험회사가 강제해지할 수가 없다. 병원만 2년 동안 안 가면 보험회사가 고지위반했다 할지라도 강제해지 못하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가 고지위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조치를 안치하면 한 달 지나면 강제해지할 수 없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